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마쌤 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약간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코스피는 좀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빠지고 있구요 빠지는데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 줄이는 것 같습니다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은 보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개인들은 팔아요 개인들은 팔고 외국인하고 기관들 특히 기관에 들이 좀 많이 삽니다 한 2,700억 이상 매수하고 있구요 3선제는 좀 오르더니 조금 빠지네요 또 보니깐 현재 8만 1000원은 좀 깨졌고 8만 800원 왔다리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마감 직전에 잘못하면 보앗권 가는거고 잘하면 8만 1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구요 이런 와중에도 하이닉스는 좀 빠지더니 그래도 잘 버티고 상승으로 잘 버티고 있구요 LG엔솔이 0.15%정도 현대차가 2.49%정도 오릅니다 현대차가 좋아요 기아도 좀 반등을 해 가지고 현재 0.5%정도 오르고 있고 우선주가 0.3% 빠지고 셀티론 0.28% KB 금융 1% 코스코딩스 0.1% 빠지네요 자동차 섹터가 좀 잘 버텨주는 것 같구요 코스닥은 841.93 현재 보압이고 외인들하고 개인들이 좀 사는데요 기관 애들이 좀 팔아요 기관 좀 아이러니하죠 코스피는 사고 코스닥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에코 시리즈는 좀 빌빌거리고 있네요 요즘 에코프로가 9만원 까딱까딱 하고 있고 알테오제는 1.2% HLB가 10% 정도 오릅니다 셀티론 제약이 0.1% 정도 지금 오르고 있구요 셀티론 제약이 3천당 제약이 2.7% HPSP 3.2% 오르고 있습니다 엔캠이 한 5.5% 정도 빠지고 있네요 보니깐 오늘 장이 그렇게 해서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상해는 0.1% 빠지고 있고 심천 종합은 거의 보압권이구요 홍콩 항생 0.5% 홍콩 H 0.6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는 0.92% 오르고 있구요 우리 장맛 좀 빌빌거리는 것 같아요 보면 대한민국 K증시만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또 이야기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코인도 난리다 코인 연일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지난 24일 한때 지난달 3일 이후로 53일 만에 5만 8천 달러를 5만 8천 달러가 깨졌다 5만 8천 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비트코인은 지난 7일 이후 2주 넘게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오는데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과 파산한 거래소의 그 마운트 곡수의 채무 상환 시작 등 이런 악재의 뉴스가 일부 있긴 있었지만 해당 뉴스에 따라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지속적인 하락과 소폭의 반등이 지속되는 형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투자 심리도 아주 급격히 악화됐고 비트코인에 대한 공포 탐욕 지수는 공포 상태에 돌입을 했습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니까 비트코인이 지난 24일 거래를 4.61% 하락해서 6만 293달러네요 마감을 했구요 비트코인은 이달 들어서 1.67% 반등을 하면서 6만 1,300달러 때 머무르고 있지만 전날의 하락폭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전날보다 8,600만원대 거래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2주째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다 보니 알트코인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합니다 지난 한 달간 비트코인이 8.5% 떨어졌는데 이도리움이 9.78%, 솔라나가 22%, 도지코인 27%, 아발란체가 34%나 하락을 했어요 전날 시장에 전해진 악재 소식은 마운트곡스의 상환 시작이네요 이 마운트곡스는 지난 24일 7일부터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상환할 것이다 합니다 마운트곡스는 지난 2014년 해킹사건으로 파산한 일본의 가상 자산거래소인데 이 마운트곡스가 당시 전세계 비트코인 1위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한 전세계 1위 거래소였어요 이 마운트곡스는 보유자산을 샅샅이 뒤진 끝에 해킹된 80만여개 중 20만여개의 비트코인을 보관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채권자들한테 상환 절차에 나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운트곡스는 약 14만개의 비트코인을 상환할 거라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 하락세가 마운트곡스 등의 악재만이 원인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최근에 악재 소식에 따른 급락이 나타나기보다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그리고 있고 주기적인 그런 하락세를 보이네요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끌던 ETF가 최근 들어서 큰 규모의 순유출이 이어져요 가상자산 시장 내 유동성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눈여겨볼 만하죠 미국 시장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연일 순유출이 발생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지난 24일까지 19일간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15억 440만 달러 유출됐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다 보니까 미국 개인들의 순매도가 이어졌기 때문이겠죠 가상자산 시장의 준비금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코인 중 FDUSD의 시가총액도 감소도 눈에 띕니다 시가총액 1, 2위의 스테이블코인 테더하고 USDC는 지난 한 달간 시가총액이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됐는데 FDUSD의 경우 4조 8천억 정도 수준에서 3조 한 8백억 정도 수준으로 크게 줄었네요 FDUSD는 홍콩의 신탁회사 그 퍼스트 디지털 그룹이 6월 출시한 스테이블코인인데 이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 바이낸스가 주력으로 밀어주는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급락이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심리가 크게 죽어나가는 거죠 비트코인 공포 탐욕지수는 30으로 공포상태다 요즘 코인 갖고 있는 분들 좀 괴로울 겁니다 고점에 산 분들은 좀 힘들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싸게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그러려는 하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요즘 AI 투자 열풍을 이끌던 미국 반도체의 맨비디아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담은 ETF 가격도 하락습니다 계속 빠지네요 오늘 보니까 NH아문지 자산운용의 하나로 글로벌 반도체 TOP10 셀렉티브도 전열대비 5.1%나 빠집니다 이 셀렉티브 반도체 TOP10 지수를 추정하는 ETF인데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MD, 브로드컴, 인텔, 마이크로테크놀로지, 콜컴 등 글로벌 반도체 TOP10 기업을 편입을 하고 있어요 같은 시각 한국도 투자신탁 운영의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TOP4 플러스도 4.2% 코덱스의 미국 반도체 MV도 3.8% 다 떨어집니다 지금 엔비디아 빠지니까 다 빌빌거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삼성은 잘 버티고 있어요 그렇게 막 폭락까지 오지는 않은 것 같고 뭐 떨어질 것도 없다 그래도 지금 좀 빠지네요 아침에는 81800까지 갔는데 힘이 약합니다 그만큼 매도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8800원 지금 자부담은 부하권으로 다시 꼬라받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선주도 약간 밀립니다 64,300원, 400원 왔다 갔다 하더니 64,500원 선에서 지금 빌빌거리고 있네요 마감 직전에 또 종가 요정이 왔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부하권 살고 있다 우선주는 웨인들이 팔고요 지금 본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본주 쪽에 웨인들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너무 가격에 주가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5כ4 5כ4 5כ6 5 5כ6 6כ6 723 1115